Why did you vote on the Capitol? Значит, 켜진 게 맞겠죠? 해, 혀 안녕 What's up? I'm here and Instagram live. 제가 릴레이 라이브에 다섯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How are you guys going? 인스타 라이브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I'm good. I'm good. I'm good. I'm really fine. I ate breakfast and lunch and also some snacks.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고요. 기분도 좋고요. What did I eat for lunch? I ate... I ate 김밥. 떡갈비 김밥 and... 치즈 레이먼 for lunch. 오늘 쉬는 날이세요? 푹 쉬셔야겠네요. 푹 쉬세요. 아기타. 귀걸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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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ñ우동자 아기타. 한국 없이 말할게요. 안녕하세요 CEZ해요. 블랙 홀리 댄스. 아기타. 히라트 민트 리 어떤 곡은 제 좋아하는 곡을 물어볼까요? 어떤 색을 그려야 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민트 색을 그려야 할까요? 아마...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 초록색 유행하는 거 이거 이 큰 따옴표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건 저희 이번 Just Be Gone의 상징 필터입니다 아주 포인트가 되네 큰 따옴표 How pretty and handsome, okay, please, you're curious Thank you so much You guys always saying such good, fantastic things to me So I feel so blessed, thank you You look cute Do I? 오늘의... 오늘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저의 머리카락은 우선 되게 사실 이 머리카락 사진으로 처음 공개됐을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반응들이 어떠실지 근데 멋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피스를 처음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스 있고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살짝 뭐랄까요 조금 편하게 입어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리비 그래도 아침 일찍 새벽이랑 밤 늦게는 바람 불고 추우니까 그럴 때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낮에는 확실히 따뜻하더라고요, 날씨가 날씨 요즘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좋지 않나요? 너의 필터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마 이 필터가 바로 시작된 필터인가요? 저는...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웃을 수 있어요 Your English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록곡이요? 이제 다들 하이라이트 메들리만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하이라이트 메들리만 제가 만약에 곡 전체를 모랜 상태에서 하이라이트 메들리만 들었다고 친다면 저는 돈꼬백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돈꼬백 그 뒤에 기타 리프 되게 좋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면 기타 사운드가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대시도 좋죠 강렬하죠 강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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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ى 히트니 휴스턴 응 잠시 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듣기 전에 듣기 전에 들으면 좋겠어요 너가 더 편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정말 좋아요 스포! 안돼요! 이번에는 저는 스포요정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스포요정 누구지? 그건 모르겠어요 영화 좀 추천할까요? 제가 요즘 본 영화가 그렇게 없네요 최근에 몇 가지 영화 봤어요 하지만 제가 너의... 너의... Forrest Gump 생각해보니까 Forrest Gump 좋은 영화 안녕하세요, 인디아 인디아 UT 오늘의 노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오늘의 노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오늘의 노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아마 최근에 제가... 듣는... The Justice 앨범. Justin Bieber. The latest 앨범 from Justin Bieber. 네. 많이 듣는다. 아마 한일... 아마... 내... 꿈... 앨범을 만들기 위해. Just this. 내 꿈. 아마 한일. 건우야, 난 정말 모르겠다. 세계관 해석을. 세계관 해석을. 세계관 해석. 쉽지 않죠? 근데 잘... 하고 계세요. 너무... 어쨌든 이제 뭔가... 뭐지? 더 흥미로운... 흥미를 느끼고 뭔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하시는 걸 테니까 너무... 막... 막 뭐라 해야 돼? 잘 안 찾아진다고 너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재밌게 찾으세요. 재밌게. 내가 좋아하는 BTS의 방탄곡이 BTS 선배님들. 노래. 내 좋아하는 BTS... 노래는... 음... 여러개가 conversations 만 근데 한 번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한 번... 한 번... 아, 진짜 힘들어 아... 오케이, 제가 Dynamite에 가고 싶어요 왜냐면... 처음 듣는 Dynamite 제가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좋고 그리고... 네 TMI 오늘... 오늘 TMI? TMI... 제가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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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요? 당연하죠. 제이키... 넌 사랑해요. 음... 음.. 아이스크림? 아... 이게 가장 어려 search 내가... 아이스크림 왜냐면 아이스크림이 좀 더 뜨거워 이 날 아티스트의 만일을 좋아해? 반일을 좋아해? 지난 시간에 아마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근데 이 날 반일을 좋아해 Butterfly? You guys like to hear the butterfly? Okay 밤에 오늘의 날은 왜냐면 워낙이 너무 불쌍해 Butterfly Butterfly 이미 산 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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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maybe the sound didn't work too well. Okay, next time. I'll do the- Gonna Have You Try Dry Mango? Yes, of course. One of my... favorite... dried things, I guess.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넷클래스, I guess. 오렌지 주스 아니면 앨범 주스? 오렌지 주스. 영어로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한테 받았어요. 엄마가? 약간 영국의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오늘이 4월 8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컴백이 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기다리지 않으셨나요 기다리셨죠 그렇죠 빨리 기다렸다고 말해주세요 기다렸다고 말해주세요 듣고싶어요 기다렸어 건우야 건우야 흑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포인트가 들어와 있는 흑발이죠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느낌 예스 우리 엑사이드드 땡큐 하리포터 아니면 트위 라이트 음 하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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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comments and reactions when we uploaded our highlight medley Do you prefer zombies or vampires and why? I prefer I prefer I prefe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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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of um is it a like am I the vampire or the zombie or the others yeah I do I watch kdramas these days 기상청 사람들 was my favorite but I haven't watched all till the end yet Amy Winehouse she's songs are so good her song yeah these days my english kind of sometimes awkward because I've I've not that kind of a lot a lot of time to speak and communicate in english with some someone you know you know 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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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know you're saying you're saying you're saying you're saying you're saying you're saying 6pm live I'm going to do you 이거 찍어 cat or dog cat or dog 1 cat, 1 dog dancing or singing? I can't choose one It's my life 영어가 편해요? 한국어가 편해요? 뭔가 말할 때 바이브는 영어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는 단어 선택 그 어휘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 한국어 수준보다는 낮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어가 편하지 않나 하지만 그냥 말 자체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영어가 편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이션 팬들, 인도네이션 오리비 모든 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snow or summer? summer except the mosquito's 모기 kill them all 크 아 근데 그거 뭔지 알죠? 저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모기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진짜 한동안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 모기가 포착이 된 것이죠 저희 회사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지가 잡아주긴 했는데 모기가 이제 추몰하게 되면 여름에 또 여름에 또 자다가 뭔지 아시죠? 귀에 윙 들리면 딱 잡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아 잡았나 보다 하고 아 잡은 거겠지 하고 다시 다시 윙 진짜 완전 뭐지 저메추 저녁 메뉴 제육볶음 어때요? 저 아침에 제육볶음 먹었어요 근데 좀 아쉬웠어요 치즈 제육볶음 밥 아 볶음 덮밥 먹었는데 치즈 제육 떡밥이었는데 좀 매웠거든요 그리고 기름기가 좀 많아가지고 아침에 먹기에 좀 헤비했어요 그래서 좀 좀 남겼어요 저녁에 제 목까지 맛있게 먹어주세요 제 목까지 제 목까지 잘 어울리고 가 오빠 머리 잘 어울린다고 지금 알라바라 중이라 공항을 가오리 짧은 헤어와 짧은 헤어와 짧은 헤어와 요즘에 그 때 그냥 붉은 나의 헤어와 짧은 헤어와 근데 요즘은 제가 많이 봐야해요 요즘은 제가 좀 봐야해요 그리고 좀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요 experienced and... sometimes I... think... long hair is also good and sometimes I wanna go with long hair but... the weather is going hotter and... short hair is more... comfortable not so hot long hair it takes so much time to 제 머리카락을 씻어야 해요. 제 머리카락을 씻어야 해요. 오늘 머리카락을 뿌렸어요? 당연히요. 머리카락을 뿌렸어요. 제육 좋아요? 다행이다. 달다 맵다. 저는... 달다, 달다. 매운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소화기관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매운 건 가끔 아야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매우면. 호러, 로맨스 로맨스 하겠죠. 약간 similar 달다가 뭐였냐? 색깔들 향과 般 있고 매우 Americas 하고 terror '? 추억 매운동 그리고 촬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약간... 만약에... 시작하면 약간... 잘 안 좋은데 잘 안 좋은데 살짝 그런 느낌이죠 매운 음식이랑 공포영화는 보고 싶어는 하는데, 좋아는 하는데 막상 먹거나 아니면 보면 살짝 가끔은 후회하는 느낌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하 기타 네 둘, anal,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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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 혹은 하나, 넓은. 저는 어마어마을 생각해요 저도 anarch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녀가 제게냉겟을 줘서 어렸을 때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달면 몸에 안 좋아, 로맨스도 심장이 안 좋아 그렇군요 조금 불을 켜지 않을까? 오케이, 불을 켜지 않을까? 좀... 불을 켜지 않을까? 오케이, 불을 켜지 않을까? 마카롱 좋아해? 네, 당연히 좋아해 바삭했네요 닭다리 날개 저는 그래도 닭다리 날개도 좋았는데 닭다리는 역시 닭다리는 포인트, 닭다리는 그건 거 같아요 치킨은 다 바삭하긴 하지만 겉에 바삭하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방대한 양의 그 살코기 부드러운 살코기와 그리고 이제 그 닭다리 봉을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먹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날개는 그게 닭다리에 비해서 비교적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닭다리 치킨 오리 비프 오늘 비프 비프, 비프, 샤베, 바삭하거나 바삭하거나 저는 바나나 비프, 샤베, 바삭하거나 근처에 있는 공간에 저는... 바스킷볼을 잃어버렸어요 요즘에 그냥 배관이나 배관을 잃어버렸어요 볼 수 있을까요? 생활이 너무 놀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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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내 삶이 더 exciting. 에스피용이에요. 너 mejores 그리고 이야기를 듣le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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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o or villain? hero I'll take the hero I never I will never choose villain maybe dark hero is okay like Batman but I don't wanna be a villain No but it's true, you make our life so much better I'll fight back I'll fight back I wanna pinch your cheeks, you're so cute You can't Oh 옛날에는 이거 진짜 땡글땡글했는데 Book or movie I should read some books These days, I don't have time Tick talk Tick talk Tick talk A This time It's Re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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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힘의 원천은 뭘까요? 힘의 원천 힘의 원천은 힘의 원천? 힘의 원천 힘의 원천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힘의 원천 또한 아마 올리비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그 뜻은 저희가 만나서 공연을 하고 그래서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빨리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네요 요즘 좀 좋은 소식들이 그래도 다행인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하루빨리 더 좋아지고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Draw or paint? Draw, I guess K-drama K-pop K-pop I feel a little alone now I feel a little alone now Thank you for being here Of course You're not alone We are here Just B's here Conny's here Don't be So Like Lonely You don't have to be Lonely We are here We are here Do you read Webtoon? Past I have Some Watch Plenty of Webtoon But DC I don't Do you want to do solo comeback in the future? Maybe one day Maybe one day Yo Gu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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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컴백이 빨리 하고 싶다 빨리 무대를 하고 싶다 빨리 빨리 아주 빨리 하루 빨리 노래 불러주세요 하루 빨리 무대가 하고 싶다 이 말이야 하루 빨리 무대가 하고 싶다 하루 빨리 하고 싶다 Preparation for Just begun You'll see After Six days Next week Thursday You'll see What We Prepare And What We Kinda What We prepare Just begun You'll see 무대 진짜 너무 많이 엄청 너무 기대 중 하셔도 좋아요 진짜 Go Go Roar Like Lion Ro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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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 Tour? Of course World Tour World Tour Is my dream Of dreams Gonna try For being a great person Try for being a great person I'll try and try and try and try and try I guess I feel really sorry But I think I feel really bad Time to say goodbye 안녕 안녕 할 시간이에요 이제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했는데 인스타 라이브 역시 재밌네요 베인이가 이제 제 뒤에 있으니까 Yo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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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만 떠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요 저는 가야 한다고요? 제스 비건 컴백을 위해서 미래로 가봐야 해요 제스 비건 컴백을 위해 이만 가야 해요 제스 비건 컴백을 위해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가볼게요. 다들 저희 컴백 날까지 기를 모으고 계세요. 저희도 기를 모아서 컴백 날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Leave the lights on